이달 코스닥 시장의 상장 예정인 뷰티스킨이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장 전략과 비전을 밝혔습니다. 회사는 중국 시장에 국한됐던 매출 비중을 북미까지 확장했다며, 지속적인 유통 채널 개척을 통해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R&D, 브랜드 마케팅 등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뷰틴스킨의 총 공모 주식수는 44만 주며, 희망 공모가 범위는 2만 천 원에서 2만 4천 원입니다. 청약 예정일은 이달 13일과 14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24일입니다. 뷰틴스킨의 총 공모 주식수는 48일이 예정일은 2만 원입니다.